네 저희 감사합니다. 저희 솔티 다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? 원 투 스트라이크! 안녕하세요 솔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왼쪽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앞쪽도 안녕하세요. 뒷쪽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저희는 5월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 솔티라고 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더 크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앞서서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곡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좋아요. 아 엄청나다고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부산 70.3 아이언맨 대회 전야제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혹시 저희 내일 여기 출전하거든요. 경기에 혹시 출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?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네 출전하시는 모든 분들 내일 다치지 마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.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이어가지고 저희의 제비곡인 돌직구라는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음악 주세요. 박수 많이 주셔주세요. 안녕 안녕